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90년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영일 선생님은 북한의 90년대를 어떤 시대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첫째? 아사시대? 아사시대. 90년대는 아사시대. 아사시대. 그 다음에 총살시대. 무종부시대. 무종부시대. 이게 90년대의 총평입니다. 대량 아사시대였고 총살시대였고 거의 무종부시대에 가까운 그 시대가 북한의 1990년대다. 정말 동국권 사회주의가 무너졌지. 소련이 붕괴됐지. 그 다음에 국가경제가 군국주의 수령우상화 걸로 달리다 나니까 다 무너졌지. 식량배급이 끊겼지. 그 다음에 핵사찰 문제로 해서 계속 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가 들어갔지. 이 모든 게 아사시대, 총살시대, 무종부시대를 탄생시켰거든요. 북한의 90년대라는. 청평적으로 말하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경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회생할 수 없는 이. 그때부터는 답이 나왔지요. 그럼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뤘지.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체제 싸움한다고. 체제 싸움한다고. 싸움한다고 무슨 13차도 했잖아. 그게 허리를 꺾어나지요. 북한을. 이제 말하자면 88년도 88올림픽에서 했으니까 질투가 나서 전에도 체제에서 이긴다고 13차 그걸 했고. 끌어들여가지고. 북한 그때 간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얼마 어디 갔나. 남포 가문이 40억 달러 어디 갔다고 그랬거든. 예예예. 근데 13차 해국은 90억 달러 들어갔대. 아이고. 그러니까 뭐 허리 펼 수가 없지. 그 다음부터는. 아예 허리가 펼 수가 없지. 13차 해국은 안전국가재정에 아예 거달이 났어요. 총체적으로 아예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죠. 13차 해국은 김일서의 우상화를 선전하기 위한. 그렇죠. 체제 선전, 체제 대결에서 한 번 피날리를 하고 끝나버렸지. 그러니까 90억 달러를 쓰고 나니까. 뭐 북한에 돈이 있어? 없지요. 그러니까 뭐 그땐 군수공장도 다 모졌고. 다 모졌고. 민수공업은 많을 것도 없고. 그때부터 92년도 핵사찰. 예. 핵문제가 또 대두되고. 대두되고. 거기 또 나왔지. 국제제재 또 받으니까.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지. 근데 내가 가만 보면. 1990년대에 저희 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놓고 올 때. 소련이 이렇게 해체되고 다. 그때는 안간힘을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서 어국이세포 충성편지인 나오면. 전국의 기득권들에 한해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당가수령으로부터 받은 배려를 돈으로 환산하는 걸. 다 내서 당에 받치라고. 그런 난리도 피웠다니까. 무슨 조선중앙통신사무소. 오국이세포. 오국이세포. 생각나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과학에다. 뭐다 연달아 내놓고. 쪼이다 쪼이다. 그 와중에 김일성이가 뚫고둑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그 아마. 그 물론 조직생활은 나름 직장 출근하면서. 평양시 같은 경우는 다 했어요. 다 했지만은. 배급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했지만은. 벌써 94년도부터는. 비배급권에 있는 사람들은. 틀거리만 남아있지. 정치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방에는요. 지방에는. 그때 당시는 93년도 94년도 부터는. 공장에 일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배급을 안 주도 안 하니까. 간부들만 출근했거든. 배급 받으니까. 배급 받으니까. 백성들은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을 다 안 나갔어. 안 나가도 잡아 어딜 못 했어요. 내일 하면. 다 굶어서 좀 쓰러져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끌어다가 일을 시켜. 못 시키지요. 못 시키지. 그러니까. 그때는 간부들만 일 나갔고. 그 상갓집 동원시키는 게. 매일 나가서. 그 직장 장부문 당비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자기 단위에서 죽은 사람들. 그 시체 처리하는 걸. 누굴 동원시키겠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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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 도적질 할 생각도 못 했잖아요. 백을 딱 끊기면서부터. 그래. 대대적으로 도적질 했죠. 그때부터 뭐. 그때부터 백을 안 주니까. 뭐. 설비 뜯어가고. 동 뜯어가고. 동 뜯어가고. 농작물 훔치고. 훔치고. 소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러니까 총살 시대가 또. 예. 일어난 거지. 그때 내가 기억하기는 구십 년대 초부터 평양시는 그때 평성시에서 총살한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때 평양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뭐 때문에 총살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책에 나가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총살한다고 폭어가 나 붙더라고요. 우리 거기는 총살 사용장이 따로 있었어. 아이고. 따로 있었어. 뭐. 일주일이 몰다하게 뭐 소 잡아먹은 놈 뭐. 전선 자른 놈 뭐. 동 전동기 깐 놈 뭐. 철길 내로 뽑은 놈. 놈 뭐. 고다 쉬게 되니까. 일주일이 몰다하게 총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장을 만들어 놨어. 별도로. 예. 고기만 있었겠어요? 그럼 뭐. 전국은 다 있었겠지. 그렇게 총살 시대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국가 지시는 내려왔어요. 총살하라는 지시만 내려오고. 그때는 완전 무정부 상태야. 김일선이 죽고 나서부터는. 예. 김정일이가 돈 두었고 뭐 회생할 기능이 없으니까 완전 폭행 어때 이놈이. 예. 지도 쇼클 먹었겠지. 아니. 내가 그래서 간부 놈 새끼들 보고 물어봤어요. 그 보협부 놈들 보고. 예. 아니. 그때는 그 외부에서. 사람들의 총수고 삭주지역으로 엄청 몰려갖고. 내가 밀수하려고. 그 딱 압록강년 전이니까. 그 상과들이 다 사람이요. 각.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너 가만 안 내려도 되는 거야. 아. 사묵당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없어. 어떻게 처리하는 지시가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지시가 없는데 뭐. 전이가 뭐 피태철 덕하면서 뭐. 뭐 단속할 필요가 뭐 있어. 김정일이가 그때는 시신궁전 짓느라고 지시를 안 내보냈나. 몰라. 시신궁전 지었잖아. 뭐 그때 김선이 죽고 나서 쟀겠지. 예. 근데 지시가 없다는 거야. 그때 왜 무정분 상태라고 하는가. 우선 통행증 제도가. 그. 시신이 있었지. 실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전국 각지로 식량 구입하고. 팍 나다니기 때문에. 나다니니까. 평양. 영변. 개성. 그 다음에 그. 북중 국경 연선 도시들에만 없게 가겠지. 그 다음엔 놔버렸어요. 그럼. 통제할 수가 없었지. 정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무정 무상태예요. 그때는. 기차를 못하면 공장에서 뜯어낸 동을 차고 산을 타고 다 국경지역으로 다 다닐 때고. 굼두 캐노면 땅에 바치는 게 아니라 멍땅 중국 쪽으로 다 나갈 때예요. 그때는 우리 청수 사람들은 무슨 꽃피는 청수던 거예요. 네. 꽃피는 청수. 예. 밀수 때문에. 밀수 때문에. 이야. 아. 아. 거기 아마. 예. 하루에 넘어오는. 쌀량이 아마 수백 톤씩 넘어갔을 거예요. 아. 내가 뭐 대충 계산해도. 예. 그러니까 꽃피는 청수 맞네. 예. 예. 내가 그 전번에도 그랬잖아. 예. 배가. 여기 보태도 않고 진짜 30m 하나씩. 근데 거기는 어떻게 밀수하는 조건이 좋았냐면. 이 수풍댐이 있고. 예. 방산댐이 있기 때문에. 예. 물이 흐르지 않아요. 아. 고인물이요. 아. 쪽배가 나와도. 여느 강 강은 물살이기 때문에. 쪽배 같은 거 나오게 되면 또 내려가거든. 그러면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호수에 가까워요. 호수라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한 번 배 갖다 대면 흔들리진 않아. 아. 근데 그때는 토요 학습이고 뭐고 그 시스템은 있었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다 못 나갔지. 안 나오고. 후에 와서 서면으로 내고. 몰라. 그런 건 모르겠고. 가구들은 다 있어요. 예. 했겠지.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뭐 저 뭐야. 굶어 죽게 됐는데 언제. 맞아요. 직장 나가고 생겼어. 그 노동당 조직만 쬐을 뿐이지. 그 노동당원들. 그래서 노동당원 오만이 굶어 죽었잖아. 그때. 당 생활 충실히 하다가. 아. 노동당원만 오만이 굶어 죽었어요. 오만명이. 96년도. 95년도에. 무정부 상태일 때. 아마 중국으로 넘어간. 예. 유색 금속만 해도 아마 수십만 텀이 넘어갔어. 에이. 내가 그거 중국 공안남자에게 물어봤어. 중국에 건너와서. 야 너네 근데 그거 밀수는 그거 불법인데. 왜 통제를 안 했나 그랬더니. 야 우리 우리나라에 유색 금속에 들어오는데 그거 이익이지 그걸 왜 통제해. 그것도 강도 심고요 형제 나라를 면서 도와줄 만도 한데. 강도가 강도야 공산중국도 그거 보면. 벼락 맞으면 소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북한이. 그럼 그때 다 다 넘어간 거예요. 그니까 이게 북한이. 구십 오 년도까지 제일 핫하게 국가 재산이 뭐 넘밭에 서 있는 거는 다 곡식이 서 있는 체로 배가 갖고 달아나고. 그 개돼지가 돌아다니면 누구 거 내 거 내 거 가릴 거 없이 다 때려가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그 지신궁존만 짓고 자아 운둔 생활하다가 갑자기 성군정치를 똥 내놓은 거예요. 성군정치 여기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데. 성군정치가 1990원은 1월에 나왔어요. 난 그 기사 생활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90원은 1월 달부터 성군정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국가 지속 국가 재산 도우난 알곡 도우난 이거 맞게 해서 모든 공직 충료 공장들에 군대가 투입되고. 모든 협동농장들에 허전해까지 군대를 내몰아서 버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북한군의 역할을 보면 이건 전쟁 국가에서 전시 국가에서 합당한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 총살이 더 국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90년대 저희는 좀 낫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아니 95년 90년대 중반부터 거기서 사직해서 총살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자기가 이거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지시를 내느냐. 1996년도에 모든 지역들에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기타 생필품이 다른 도에 빠져나가도록 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먹고 살아라. 이 짓을 떨고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함경도 사람이 저기에 평안도 가고. 평안도 사람들이 자강도 가고. 다 먹고 살자고 이고 다니는 거를 노동자 귀 찰 때가 거기서 골목골목에 들이쳐가지고. 어딘가 나는 함경도에서 지금 성천군에 들어와서 나면. 우리 성천군 안학들이 함경도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지 않는가 하면. 막 뱉고 그럴 때가 도래 있어요. 순찰대라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노동자 수찰대이고 귀 찰 때 뭐 해가지고. 안전부 소속이라고 해야 될 거고. 백성들은 유목하세요. 순찰대보고 치안대라 그랬어요. 아 맞아요. 치안대라 그랬어요. 치안대라 그랬어요. 치안대는 사실 그 계급주의 견제에서 보면 적이고. 아주 적대적인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되게 그랬으면 치안대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쓸까 뭐 쓸까 다 들고 장마당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군들에서 장마당 수용 능력이 턱없이 모자라서. 그렇지. 국가가 지정한 장마당은 이거는 무슨 장마당이고. 그다음엔 햇빛 장마당. 그다음에 밤에 또 멀리 나가는 건 달빛 장마당. 그다음에 단속하는 지역에서 장마당하다가 안전원이 떴다 하면 달아나는 메뚜기 장마당. 그래 난 그것까지도 몰라. 작은 그때는 작은 암흑이 시대였어요. 진짜 암흑이 시대였어요. 어디 가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잡아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난무하고. 어느 지역에 가봐도 점쟁이들이 덜 끓고. 그때 점쟁이들도 많았고. 노상강도가 덜 끓고. 그때 1994년도 김일성이 죽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 군수공업비서 전병호가 자강도 쪽에 공장에 나갔다가 어떻게 들어오는 게 밤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자강도는 0을 넘는데 1편치거든. 그런데 거지 같은 군대 서너 명이 이만한 돌 하나씩 주고 구리를 딱 막아서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딱 여차 그냥 지나가면 돌로 깐다 그 기세로 서 있었는데 전병호 운전수 앉고. 허위군관 앉고. 뒤에 전병호가 앉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서가 앉았거든. 그런데 전병호가 그러더래요.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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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래요. 인민군대가 한 4, 4명이 돌을 이만한 걸 들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서니까 이것들이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라 너무 굶겨나서 군대를. 그 다음에 앞에 돌 들고 서 있는 게 서고. 그 운전석에 와서 똑똑 문 내리라고. 첫 보니까 점잖고. 그때는 허위군관도 사보 입고 나갈 때거든. 그 비서들 허위국에서 나오는 허위군관들은 부대에 들어갈 때나 군복 입지 사보 입어요. 그런데 그런 걸 216 남바 보기도 맑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신경 안 잡아놓고 보니까 216인 거예요.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달려든 거예요. 그럼 뭐 불이 있으니 보이겠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호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까만 밤이니까요. 새까만 밤에. 그 다음에 딱 그 전에 보니까 그때야 좀 무서운 거 생긴 거예요. 영담. 술 없어. 담배 없어.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병호가 뒤에 앉았다가 이 사성을 다 하니까. 그걸 뭘 좀 줘. 그래서 전병호 그 양반이 던에 피우는데 그거 몇 깍 남은 거 주고 음료 주고 술 주고 차에 씻고 다니던 간식을 다 주니까 영감 고맙소 하더니 보내드래. 그렇게 무법천지였어요. 그 다음에 권한의 행군. 권한의 행군 앞만 선포해야 원래부터 권한의 행군으로 온 사람들인데 권한의 행군이 정확히 몇 년대부터 선포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90년대 중반인 것 같아요. 내가 평양에 앉아 있을 땐 권한의 행군이라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내가 1995년 12월 31일에 주방대에 간 사람인데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때 아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사람들의 유머가 그거예요. 아는 사람이 죽었잖아. 그 동네에서. 나는 이거 또 몇 번째 순서가 될까.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또 한국도 지방에서는 어떤 유머가 돌아왔는지 알아요? 1등 모조리 다 죽고 2등 모조리 다 죽고 3등 모조리 1등 모조리는 당에 충실했던 놈들이래.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았고 고지직한 것들이 다 죽고 난 마지막에 제떡 차려놔도 개가 물고 다닌다고 유머까지 돌았어요. 많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많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굶어 죽었으면 개가 제떡 물고 다닌다는 말이 다 있었겠어요. 우리 청소에도 밀수 지역이 있지만 그때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그 직장장 부문당 비서가 하는 업무가 상갓집 동원시키는 게 그게 업무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사시대, 총살시대, 무종부시대, 무질서시대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국가 체제가 계속 전속해 온 왕조 체제에도 이런 건 없었지 그때 북한 주민들이 제일 불쌍한 거는 아무 대비 없이 그 사태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책을 보니까 임진왜란이 8년 있었잖아요. 임진왜란이 4년이 지났을 때 그때 무슨 대거 전염병이 돌았대요. 인구가 한 2, 3백만원 됐던 모양이야. 그렇겠죠. 조선시대 때 그 역사책을 보니까 그때 뭐 전염병에 씹쓸고 흉년이 들어갖고 인구가 한 2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10분째 1이 굶어 죽었다고 예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인구가 2천만으로 볼 때 3백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면 10% 넘지 10% 넘지요. 예. 2천 5백만 보고 3백만이나 보고 우리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게 3백만 안은요. 그렇죠. 그렇게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땐 진짜 시체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김정일 저 새끼는 핵을 박차를 가고 미사일에 어떻게든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체제를 지키겠다고 거기에 매달리고 시신궁전 짓는데 바로 그 포오크 이렇게 나간 적성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에 유리없는 노예소유자국 까지도 없었던 작태일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상태를 겪어오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대량 탈북이 있었지 그게 모두 그 잠재력이 중국에 나와서 헤매던 사람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으로 진짜 북한 국민 대이동이 벌어진 거예요. 3만 이상이 왔으니까 3만이면 북한의 작은 군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평안북대 곽상군 선천군 같은 건 인구가 1만 8천 1만 7천밖에 안 돼. 남한의 원인구가 지금 북한의 2개군이고요. 총수는 왜 14만원이 되냐면 거기 군수공장이 많아요. 그렇죠. 군수공장이 많아서 군수공장이 다 만 명 이상 되는 기업소인데 거기 군수공장 한 사람 댕기다 그러면 거기 딸린 가족이 서너 일 되거든. 군수공장이 많아서 14만원이 돼요. 14만원이. 평북도적으로는 군 인구에서 제일 많은 게 삭주군이고요. 군수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90년대를 보면 오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을 너는 몇 년대에 왔니? 이거 정확히 따져보면 다 90년대에요. 거의 70%가 90년대 탈북민들이에요. 90년대 탈북에서 중국에 이렇게 저렇게 머물러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니까 주민 대령 탈출 지대에요. 그런 나라를 정말 김일성 족속이 악착같이 버텨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에 내성이 생기고 북한 체제가 연착륙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햇볕정부가 들어서고 포용정부가 들어서고 육자회담이니 뭐니 이 모든 걸 회담의 방향으로 쭉 끌고 나가면서 국제적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정말 연명함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옥이 90년대를 헤쳐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내성이 다 생긴 거예요. 생존 내성이 생긴거에요. 생긴거에요. 오늘 북한 주민이 저체에 있어서 그럭저럭 살아있는게 체제가 좋아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 족속이 정치를 잘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존 내성이 생겨서 그래. 네. 그 생존 내성이 지금 또 한 단계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걸치면서 온 대북 유엔 제재라는 이 얼무가 이제는 또 한 단계로 북한 사회가 붕괴되느냐 살아남느냐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체제 내성이 생겨서 내부에 충격이 없이는 그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내성이 생겼는데 이게 북한에 김일성 족속체제가 문제인거에요. 체제 자체도 이제 내성이 생겼거든. 북한을 그렇게 3백만 이상 굶어 죽이고 몇 십 만에 달아나서도 그 체제가 살아있는 이젠 내성이 생겼거든. 내성이 생겼는데 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도 핵 문제 때문에 이 내성이 여기에 대한 정말 위험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범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유엔 제재는 계속 쩌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문제 때문에라도 외부적인 작용에서 망할 수 있는 절약되는 길로 분명히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북한 주민들 때문에 북한 체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적속이 들고 있는 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제 세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많이 더 어려워지죠. 김일성 적속이 어려워지죠. 이제 지금 미중 무역전쟁 어떤 사람들은 패권 다툼이나 나는 여기다 패권 다툼 붙이는 거는 동맹국에 대한 모든 거라고 보이는데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의 하나인 공산 중국을 상대로 질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인류가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 질서 이 모든 거 법현적 가치를 바르셔오라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말이 무역전쟁이지 네 그거 아니죠.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당하고 지금 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발전이 나는 공산 중국의 한계도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계치까지 이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변수도 북한에는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여인이 그거지. 첫 번째 여인이 그거예요. 두 번째 핵이요. 두 번째 핵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은 오늘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뒤로 가면 가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성이 생겨서 그럭저럭 굴러가는데 그게 라선용으로 내려가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맞아. 라선용으로. 슬슬슬슬슬. 라선용으로 내려가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 자유화의 길은 먼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문제 때문이라도. 난 그렇게 봐요. 그렇지. 그날을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평양만사를 진행하고 우리 이 모든 이런 모든 영상들을 통해서 자유해방된 북한의 상대로 또 대한민국 국민도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육십 년 대 칠십 년 대 팔십 년 대 구십 년 대 이걸 다 겪으면 북한이 어느 정도로 파괴되고 북한 재건에서의 어떤 요소들 어떤 통제가 있는가 이거는 다 알 거예요 우리보다 경쟁사에서 더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파리로 해방 직후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 이거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내 생각으로서는 공산 독재 체제는 그건 무조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북한은 나라가 적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있기 때문에 대국들이 지금 싸움에 싸움에서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북한이 대국들 짬에 끼운 게으릅과 같은. 다 이게 갈비살 같은 존재. 가치도 없는데. 이게 딱 이렇게. 대국들이 정치 농관에 의해서 지금 살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평양만사는 모든 콘텐츠에서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하나라도 던져주는.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천구백육십 년대 천구백칠십 년대 천구백팔십 년대 천구백구십 년대에 대한 양영일 선생님과의 담화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 졌는지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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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